저희가 계속 쭉 디즈니 곡들을 준비를 했어요. 저희가 편곡을 했는데 야외 공연인데 그래도 엄청 힐링되고 신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편곡을 어떻게 해야지? 하면서 엄청 공을 들여서 만들었더니 저희도 연주하기가 어려운 곡이 되어버려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즐겁게 들어주세요. 다음 들려드릴 곡은 언더더시라는 곡입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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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